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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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야, 뭐야, 괴무새어! 야, 폐태진! 어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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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진짜... 어차피 오늘 훈련 끝났으니까 잠깐 나갔다 와. 네. 으아악! 하... 으아악! 음... 안녕하세요. 진짜 내일 하루만 같이 놀면 안 돼요? 예, 안 돼요. 아, 그쪽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. 합숙 훈련 중인 거 알잖아요. 네. 그럼 휴일엔 놀아도 되겠네요? 네. 네. 나 훈련 일정 다 알아요? 나 쉬는 날 아는데. 아는데. 아, 그게 바뀌었나요? 왜요, 왜요? 훈련 때문에 못 놀아주는 거라면서. 알았어요, 알았어. 놀아요, 뭐. 약속. 도장 찍고. 사인. 진짜. 아휴, 제도 아니고 진짜.